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뉴타입 W입니다 지금 핫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핫토이 워머신 마크4입니다 네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셉 아트의 느낌 그대로 갖고 온 박스 아트고요 여기 뭐 인피니티 워머신 마크4 써 있고요 다이캐스트 제품이고 한번 둘러보면 옆에 인피니티 워틀릿이 나와 있네요 뒤에 스텝들과 라이센스 경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살짝 살짝 보이는 유광 처리되어 있는 라인들이 박스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주네요 박스 빨리 열어볼게요 네 하나 베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흑백으로 워머신 마크4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면 이렇게 스티로폼이 나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사실은 이 메인 박스죠 이거 열면은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마스크 헤드가 있고요 그냥 헤드가 있고 뒤에 게틀링건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물 대박입니다 진짜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 4쌍이 들어 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슬러스트에는요 무기 교체할 수 있는 거 와 여기 총알 보십시오 총알 이거 가지고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여기 스탠드 들어 있고요 던전지와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본체 빨리 꺼내볼게요 네 워머신 마크4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이게 근데 진짜 화면에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화면에 뭐 조형도 조형이지만 이 까모플라주의 이 느낌이 아 대박이네요 진짜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진짜 튼튼하고요 이 무게가 다이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이캐스트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느 분이 이거 무게 잔고 보니까 1.2kg 정도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들 아령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무게죠 굉장합니다 던져가지고 잘못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까모플라주 전체적으로 디지털 까모가 들어가 있는데 요 느낌이 기가 막혀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색하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헤드부터 볼까요 헤드 네 워머신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심하게 꺾여져 있는 패널 라인 굉장히 깊게 파여있는 듯한 느낌이죠 가동성도 좋아요 가동성 뭐 아주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어깨 무장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가슴 흉부 쪽도 보게 되면 각이 조금씩 살아있어요 요렇게 요런데 아이언맨 마크550 같은 경우는 각이 없고 굉장히 둥금둥글 해가지고 근육의 느낌이긴 했지만 강인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 역시 워머신은 강인해 보입니다 대단해요 네 가슴 부분이 열립니다 이쪽이 개폐가 될 수 있는데요 열리게 되면 안쪽에 내부 디테일이 보입니다 짜잔 네 요런 디테일이 안에 보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별로예요 아 굉장히 조약합니다 뭐 몰드가 있다는 거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데 칭찬할 만한 상태는 아니네요 네 아무튼 요런게 있다는 거 여기 어깨는 연장 됩니다 요렇게 어깨 견장갑 움직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이캐스트라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눈소리도 나고요 가동성도 끝내질지요 네 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포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4라서 004 써있죠 이렇게 이중 관절이라서 잘 움직이고요 요런 표현 야 요런거 좋아요 무기 뭐 디테일한 몰드라던가 아 복잡한 모습이 그렇게 막 조잡하지 않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그렇고요 배쪽에 보시면 여기가 살짝 우 들어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우 허리가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요기 요기 위쪽으로 해서 이게 접힐 때 요렇게 엄청나게 접히죠 이때 요 안쪽에 복부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쉐입을 만들어주고 가동성의 범위를 확장시켜줍니다 옛날엔 요 뒤에가 훤히 다 보였는데 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좋습니다 옆에 스커트가 굉장히 커요 특이합니다 이렇게 스커트가 커요 고관절 움직일 때 굉장히 도움을 만줍니다 고관절 그냥 움직이면 요정도 근데 연장이 되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이 되면 오우 이게 엄청난 각도인데요 보니까 스커트가 이쪽도 움직이고요 스커트는 아니지만 힙이 요기가 또 움직이네요 야 요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미묘하게 조금 늘어나요 뒤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밑에 쪽도 잘 돌아가게끔 가동이 되고요 허벅지가 예술이에요 허벅지가 와 이거 뭐 그냥 이야 시름 선수 시름 선수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뭐 조형도 그렇고 이런 프린팅 같은 것도 저는 다행히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양품이에요 뭐 번짐이라던가 요런 거 다행히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데 씰 같은 것도 요렇게 나와있어서 디테일을 빡 살려줬어요 몰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무릎 쪽 보시면요 무릎이 요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오 이거 다 라첫 관절이에요 다리 쪽은 이제 무겁고 힘이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라첫 관절로 움직입니다 어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몰드 하 요런 거 좋아요 밑에 쪽에 발도 잘 움직이는데 역시 뒤쪽과 앞쪽에 장갑이 들릴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옆으로도 움직입니다 이게 오 아 좋아요 그러면 발목이 요렇게까지 꺾이는 아 좋습니다 이게 땅에 안 닿게끔 해주네요 좋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요런 몰드 도색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등찜이 또 아주 매력적이죠 요렇게 보시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고 얘도 가동이 돼요 숫자가 써있어요 숫자가 여기 보시면 1,2,3,4 이렇게 써있죠 이쪽은 몇 번? 그러면 5,6,7,8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무튼 요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데 요거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덮개가 덮여있는 상태니까 덮개가 열리는 걸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게틀링 한번 등쪽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틀링건입니다 게틀링건 요렇게 생겼는데요 재밌는 것은 얘가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고정일 때는 그냥 등에다 꽂으면 되고요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꽂은 상태에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되고 네 다 움직여요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등에다 꽂아볼게요 그냥 고정형으로 네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형태가 딱 잡히게 되죠 네 처음 봤던 모습인데요 요렇게 연장이 되고 요기가 또 돌아가요 요렇게 어우 빡빡해요 엄청 빡빡하네요 네 요렇게 가고요 자 요기까지도 돌아가서 움직입니다 등에다가 이 부분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기 좀 걸리니까 요걸 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게틀링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죠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파츠를 이용해서 다른 화려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기에 빠집니다 요렇게 이렇게 빠져요 근데 요기 5,6,7,8 이렇게 써있던 거 숫자는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요기 모양에 맞춰가지고 요 파츠를 요렇게 껴주면 됩니다 요기는 열린 거 요기는 닫힌 거 요렇게 되는 거죠 1,2,3,4번도 뚜껑 빡 열고 이야 요렇게 되는 거지요 요기 쪽도 한번 빼볼까요? 요기 이쪽은 열리는구나 이쪽 안에 보면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돌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짠 이야 이거 봐 크 내 이거 멋있을 줄 알았다니까 이게 되게 멋있네요 위쪽엔 은색 아래쪽엔 금색 기가 막히네 이야 멋있다 네 요렇게 펼칠 수가 있죠 어우 멋있어 옆으로 봐도 멋있어 요런데 살짝 요게 아쉽긴 해요 요런 부분 이거 말고는 어우 정말 간지 끝내주는데요 팔에 장갑도 한번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보니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아 요것도 되게 멋있어요 멋있긴 한데 요게 이제 위쪽에 장갑이 빠집니다 우와 요렇게 빠져요 네 근데 위쪽이만 빠지는 줄 알았더니 야 요 밑에 쪽도 빠져요 빠져 인마 네 밑에 쪽 파츠가 원래는 요렇게 돼 있는데 얘 요렇게 총이 나오는 요걸 한번 껴주고 위쪽도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포가 있는데 요게 위로 올라갑니다 돌기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아주 고정도 잘 되고 이야 이게 진짜 워머신이지 쏘면서 손 피면은 큰일 났는데 어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간지 쩌네 네 아이언맨 마크 50은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워머신은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소지하는 그런 슈트라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무기가 화려한 워머신이거든요 전체 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워머신 마크4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게 화면에 담기지가 않아요 이 멋짐이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와 표현이 안되네 그냥 여러분께서 워머신을 좋아하신다거나 하면요 망설일 거 없습니다 워머신 마크1,2,3 뭐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제가 단원컨대 현존하는 워머신 중에서는 이 녀석이 최고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도색이라던가 몰드라던가 요런 무기의 표현 자체가 아 너무나 그냥 멋져요 다른 말 표현할 게 없어요 솔직히 아이언맨 마크50도 되게 감탄했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요거 LED 라이트업도 되는 거고 언마스크 헤드도 있는데 와 저는 그냥 여기서 다 멈춰버리고 싶어요 빨리 그냥 이대로 전시하고 싶네요 포징도 너무 잘 나왔고 매우 마음에 드는 워머신 마크4입니다 캬 박수 자 언마스크 헤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돈치들이 보입니까? 돈치들이 보입니다 네 헤드 굉장히 잘 나와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워머신 마크1 때부터 돈치들의 헤드는 늘 잘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요 마스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덮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석이 늘 있습니다 요기를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 예 요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로다주보다 더 어려 보이네 돈치들 헤드 봤습니다 라이트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머신 마크4 라이트업을 하고 포징을 잡아왔습니다 아 역시 라이트업하면 간지가 아 이거 대박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엔드게임 워머신은 솔직히 기대가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얘는 정말 엄청납니다 라이트업 끄고 다른 포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4 요런 포징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사실 활약이 크지 않아 가지고 포징 할게 많지는 않은데 손에서도 이 포가 나올 수 있는 파츠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기를 다 펼쳐놨는데 접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실 공중에 뜬 모습이라던가 뭔가 도약하는 모습 이런걸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게다가 이게 스탠드가 철로 되어있는 스탠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기본 스탠드라서 넘어질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한번 다른 포징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4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앵글로 위로 올렸는데요 뛰어오르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던 어지간한건 다 멋있어 보여가지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인피니티워 워머신 마크4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모플라주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워머신이었구요 등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의 화려함까지 아주 대단한 녀석이었습니다 더 대단한거는 무게가 역대급으로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조형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너무나 멋있는 워머신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는 연태까지 현존하는 워머신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치드 헤드도 굉장히 잘 나와서 그렇게 전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무기 다 펼쳐놓은 상태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관심있는 친구들이라던가 또 지인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구요 여러분도 그럼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구요 저는 다음시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